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에 했던 게임 이어서 해야 겠죠 아 이런 참고로 지금 웹캠이 좀 약간 이상해 가지고 모르겠어 둠이랑 뭔가 좀 약간 연기가 안 돼 가지고 뭐 보시면은 웹캠 쪽에 자꾸 제가 뭐 제어판 이런게 뜰 때가 있을 거에요 근데 그냥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신경쓰지 말고 그냥 봐주세요 정말 불편하면 내가 지우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지울게요 어 하느리 악세서 화이트는 타워 워 디스토어 의견이 스포이션 그 반 과에 있 따내 지마 스틸은 탓 자 아 그래서 아시아 런지 참고로 제가 이제 유튜브 쪽에 화질을 좀 더 2천 식이가 더 올렸어요 그래서 화질 좀 보시는데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아 기대감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바로 시작합시다 아이고 어 새로운 몹이다 새로운 몹이다 오오오 야 쟤 둠원에서도 간만에 봤던 했는데 자 이 해골 바가지인데 와 미사일 했어요 미사일 와 안녕 선물이야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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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웃긴게 가까이 가면은 권투에요 권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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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면 권투 할거에요 아마 아 죽어 와오 죽으셈 어허허 뚝배기 잘가 야 어떻게 악마를 이렇게 죽이네 악마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어딨냐 얘도 악마 자체 그 자체다 진짜 여보 나오니 어허 어 그래 어 다리 다리 아프지 아 이거이고 아이고 기시고요 아이고 아파 아 어 또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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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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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지가 아이고 죽었다야 터진다 죽음 다시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도 죽었네 제 이름이 아마 레버넌트 인가 그럴거야 아마 해골바가진데 아 저거 둠1,2에서 그렇게 막 진짜 말라빠진 놈이지가 진짜 다시 시작합시다 어이구 안녕 반가워 어이구야 일로 넘어와 넘어와 뚝배있게 쉽게 일로와 넘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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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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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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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리 인마 이 자식아 와우 야 진짜 얄짤없다 안녕 반가워 놀랍지 뭘 봐 인마 내려가기 전에 언거리에서 솔솔인 애들 다 쏴줘자 어 좋아 아따 더럽게 안죽네 헤헷 헤헷 안녕 반가워 안녕 아프지 아프지 에이 수고연 와우 내려오니까 또 애들 나오는거 없어 파세이 아이고 또 또 또 여기 또 오이구야 수고하세요 아이고 야 잘피한다 잘피한다 야 야 총없어 오 전 또 뭐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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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몹다 잡몹 잡몹다 어 어 일로와 어 다 죽었어 생전자들 자 아이템 먹고 에너지 채워주고 어 얘도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우 어 어어 어어 어 어 o 총이다 여기 또 뭐야 쌍권총이야 아니구나 아 부스트같은거야 자 더블 점프 아 더블 점프 할 수 있네 아하 오호 자 여러분 더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김희산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악마의 뚝배 일으키는 게임을 그렇죠 자 이거 또 도전 과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또 무슨 자 30 언 윌링을 어 샷건으로 죽여라 그러는데 그냥 샷건으로 와 슈퍼샷건이다 이게 진짜 좋은 총이에요 이게 물론 둠4에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6천 회로 30마리를 죽이는건데 한마리 죽일때마다 2초씩 없앱니다 글로리킬은 4초가 늘어나구요 자 안녕 엣 글로리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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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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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업들 빠세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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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적군들이 안보여 야 아니 적군들이 안보인다고 적군들이 어디서 적군들이 안되겠다 이거 글로리킬으로 잡으면 안되겠다 일단 얘네들은 앞에 나온 애들은 그냥 좀 그냥 일단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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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타 2p로 잡아줍시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시가 없다 또 있어 어허 1타 2p로 그렇지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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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또 어디야 또 어디야 어디니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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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애들 위치를 못찾겠어 아니 이건 이거 애들 위치를 못찾겠어 다시 한번 어디인지 알겠어 하나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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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자 한다 한다 입에 이긴다 하자 하나 둘 그렇지 셋 어 좋아 셋 어 시가 없다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았고 자 어허 둘 셋 넷 그렇지 다섯 그렇지 다섯 오케이 이쪽에 또 그렇지 둘 그렇지 하나 야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어 그래 그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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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간 많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또 더 더 더 어디야 더 어디야 그렇지 그렇지 시간 멀었고 자 자 시간 없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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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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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슈퍼샷건 얻은건가 혹시 근데 이름은 슈퍼샷건 얻은건지 모르겠어 겁나 세네요 장전도 겁나 빠르고 끝났나요 오케이 이래 아마 부스트를 얻다 하는데 자 어디로 가야 아오 어디로 가야 허우 아 이쪽이 아니구나 미안 야 이쪽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보자 어디로 가야 이게 있을까나 헷 이쪽이 아니구나 길치 한테 사까 살짝 어려운 게임인갑다 이거 어 어 아하 아하 아니구나 나한테 어려운 게임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디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쪽일거 같은 필링이 되는데 이쪽인거 같아 이쪽인거 같아 하잇 하잇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자 자 두배 점프 2단 점프가 돼가지고 이제 허잇 갈 수 있죠 어 좋아 이쪽이구나 어디로 가야 되죠 아 무새어 하잇 설마 정나 뭐야 야 잘 쏜다 너 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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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해야지 헷 저격이헷 저격이헌 쭉 빼기 수고 아 이따 누구 나오니 아 이렇게 잡몹들 이렇게 다 귀찮게 하니 이거 어 어 아이고 점프 아이고 안녕 안녕 잡아주시고 스피디하게 갈건데 어디로 가야돼 아니 길 끊겼는데 여기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길 끊기는데 어떻게 하죠 비킬레 얘들아 너희들이 나 막을 수 없어 건너와 건너와 건너와봐 건너와봐 아 진짜 짜증나 야 일로와 어디로 가야지 디랄봐 어 저쪽이 길이라고 돼있는데 저기로 못가지 그치 저기로 못갈거 아니야 그치 이 위로 가야겠지 어떻게 해야지 이 위로 갈 수 있을까 머리 굴려 보죠 머리 굴려 보죠 오케이 여기에서 아하 역시 나는 천재라는거 아이고 죽을뻔 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죠 점프 아 좋았어 플레이 한번 시원시원하죠 어 여름을 날려버릴 블록버스터 아니 이분은 또 왜 이렇게 피실갑이야 저건도 뭐야 아 저게 지옥으로 향하는 포탈을 열게 해준대 어이구 아줌마 거 두고가세요 아줌마 아 저 아줌마가 또 사고치려고 거기 기다려봐 아줌마 내가 갈게 아줌마 거 기다려보소 한번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참 아줌마 아줌마 슈퍼샷건 또 훌륭한 대화수단을 얻었군요 여러분 또 훌륭한 대화수단 얻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자 슈퍼샷건 와우 그래 알았어 자 무시하세요 야 좀 못 끄냐 이거 시끄럽다 이거 아 시끄러워 죽겠네 자 일단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디로 갑니까 아저씨 어디로 가요 이거 아 이쪽이구나 자 한번 슈퍼샷건의 위력을 한번 처음 해볼까요 방금 전에 너무 잔몹이라서 좀 힘들었고 안녕 얘들아 어허 아이고 한방이네 잘 피한다 야 글로리 킬도 필요없어 불이 사이좋게 아우 좋다 야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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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져 원샷 투킬 아이고 그래 야 한놈씩 사이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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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놈씩 칫 하핫 헤헷 해보자 아이고 저기 또 저 저 저 저 뭐야 아이고 여여여여여 아 이 짜식들마냐 사람 우습게 보니까 지금 장난 아냐 어? 사람을 지금 나도 날라다니거든 나도 날라다니거든 사람은 지금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어딨어 이리와 다 없어버릴꺼야 내가 이리와 너부터 어디서 잠옷도 하기가 잠옷도 하기가 아우 시원해 좋아 이런 느낌이야 야 또 왔어? 또 왔어? 이리와 아이고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하핫 에너지 없네요 안녕 두바 어 잘피했는데 어디에 도망가 어 잘피하네 이리와 이리와 어디에 짜식이 말해 도망이 남자답지 못하겠니 남자답지 못하겠노 어이 건방전 녀석들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쿼드 데미지라고 아 이런게 있음 진작 주지 다 죽여놓고 지금 어? 세배대미지 네배대미지를 지금 주면 어떻게 하냐 진짜 야 진짜 분위기 깬다 아니 이런게 있음 이런걸 좀 먹으라고 누가 가이드 하는가 어? 너무한거 아니야? 엘리샘 역시 우리들의 주인공 이런게 필요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거지? 아 저기 가야돼? 알았으 갑시다 자 쭉쭉 따라갈게요 오호 어 깜짝이야 이것도 뭐죠? 아싸 잘가자 할게 어허 자 슬슬 한번 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좀 시켜볼까? 많이 나와 많이 있는데 뭐 좀 자 업그레이드 한번 조금만 시켜볼게요 내가 어디 보자 여기서는 어허 라이플 말고 자 이게 뭐지? 아 이게 아직 못해? 아직 못해? 왜 못해 이거? 아 뭐 필요하나 보구나 알았어 슈퍼샷건 하자 자 패스터리로드 그렇지 좀 더 장전속도 빨라지는 거구요 자 오 이거는 타겟을 지나치는건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으으 가자 어이구 뭐 또 엄청난 걸 또 만들고 계시네 뭐가 어 어 야 어 야 은정이 왔니? 야 너 닉네임이나 좀 먼저 바꾸지 않을래? 어 남은정 그대로 불러도 돼? 어서와 어서와 퇴근 중이니 아근드룩 호우 어디야 가자 좋아보인다 그 총 쳐주세요 어 그래 들어가서 잡아와 어이구 새로운 애 나왔네 뚱땡이 헐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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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쩍꿈쩍 파워 꿈쩍꿈쩍이다 으아 꿈쩍꿈쩍이다 도망쳐 파워 우다 도망쳐 어이구 난리 났다 와 난리 와우 맨 난리 났다 야 엄청났다 야 하하하 아저씨 어쩔 건데 어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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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거냐고 일단 쭉 돌아나요 일단 쭉 돌아나요 보자 걱정마 무서워할 거 없어요 어 뭐야 크로이형 맞다 크로이형 아 크로이형 동생이지 맞다 어 야 동생 동생끼리 만났다 아 동생이랑 만났다 아이고 와우 안녕 안녕 형님 반가워 죽여주셈 빠세이 와 무서워 와 풍채봐 한 대 맞으면 끝나겠다 야 어 좋아세 일로오셈 파워 파워 빠세이 빠세이 아 너무 신나다 보니까 내가 욕이 더 나와버리네 또 원래 욕하면 안되는데 어 뭐야 이거 코드 데미지가 있네 헤헷 잘 먹겠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 코드 데미지라서 애들이 한 방에 죽죠 좋아 에이 그래 어 죽었어 이리와 이리와 어 좋아 좋아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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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줄래 아 끝났네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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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잔먹다 이거 어디서 어 다 죽었니 어키 어키덕이 점프 게임이 이렇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안돼 게임 탓하지마 아직 그럼 내 탓이 되네 아 그럼 게임 탓해 그러면 하하하하 아 너무 신명 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버렸다 근데 여기서 뭐해 이제 또 뭐 또 있어요 뭐 어디로 가야 돼 뭐 뭐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 아 나 이런 거 싫은데 어허 나 이런 거 싫은데 별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제가 이따 먹어주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어디보자 자 올라가보자 다시 올라가보자 올라가기 그래 니 인성이 쓰레기 아 아니지 형 게임이 너무 재밌게 만들고 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 이걸 누르는 거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미치겠네 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저 박살내라고 저것도 왜 올라가 아 기가 맥히네 이런 거 다 싫은데 자 침착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 왔다 갔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걸 부스라는 거 아닐까 그럼 혹시 하잇 아 이렇게 가라고 아 부스라는 건 줄 헤헷 자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 아 이쪽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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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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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야 하는 거 같은데 네 위로 가는 게 맞네요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자 이 초록불 따라가면 된다 이거 좋아 여기서 점프 자 주의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요 자 쏘지는 것도 아니고 오우 맨 무서워 더 올라가야 되냐 혹시? 아 더 올라가야 돼? 오케이 알았어 더 갈게 거의 최상층으로 가야 돼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어 어 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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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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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하 가..가..감사연? 아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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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아 이렇게 어 죽을 뻔했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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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 또 나와라? 나와 또 뭐고? 아 또 나왔네 에헷 어쩔 거 위로 올라가면 어쩔 거 으응 어쩔 거 다 나와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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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어 그래 고생해 얘들아 어이구 많이 나온다 어이구 잡몹 잡몹 어이구 형님 잡몹 아니에요 형 잡몹 아니에요 하지만 슈퍼샷건이 땜에 잡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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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몹이요 역시 겁나 멋있어 어쩔 거 어 에너지 팠어 얘들 와이씨 선물 어 선물 잡몹 헤헷 헤헷 아 이거 이거 일로와 일로와 형님요 뚝배기요 한명 더 한명 더 어 일로와 일로오세요 형님요 형님요 아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형님요 왜 안돼 아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이 선물이염 선물이염 어이구 오셨어요 자 시오님 어서오세요 신나게 싸우고 있어 지금 어이구 난리 났다 일로 오세요 일로와 일로와 어쩔거 어쩌실거 잘가세요 지금 곧 급행열차 출발합니다 잘가세요 아 멋있다 아 좋다 야 악마를 이렇게 발살라버리는 친구 어딨냐 일로와 어디에 도망가 어디에 도망가 어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끝까지 합쳐간다 아 방금 좀 잔인했다 방금 좀 잔인했다 괜찮아 게임이야 이거는 하잇 이것도 뭐야 이거 야 죽을래 인비저블 이걸 지금 줘 어씨 아 이거 진짜 맘에 듣게 이 두 애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놈들 어 자꾸 쓸만한걸 끝에 주냐 먹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누르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설마 저거 타야되는거 아니야 설마 저거 타야돼 오마이갓 저도 타러가야 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또 아하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에너지 늘려주는 거예요 엄청 세 보이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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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템 칸 늘려주는 거야 그냥 화면만 화려해 그냥 근데 좀 어 좀 아는데 나는 암호가 암호 늘어나는게 좋긴 한데 일러가자 암호 총알 난 역시 총알이 좋아 대화수단이 많을수록 좋죠 역시 대화수단이 많을수록 좋다는거 나옵시다 자 아마 저걸 타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언제적 게임인데 이게 또 어 아니 이게 언제적 게임인데 이걸 또 해야 돼 이렇게 또 오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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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열심히 갑시다 운행하세요 갑시다 자 갑니다 빠세이 오오 야 많이 올라간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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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겁나 무서워 아유 자 여기 갈수 있어? 잠깐만요 갈수 있을까 내가? 갈수 있으니까 만들어갔겠지? 갈수 있어 믿는다 오오 잠깐 믿는게 아니었구나 미안요 헷 죄송요 그냥 못간거였구나 하마트 죽을뻔했네 이것도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 저기저기 나오는거였군요 는 맞냐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 이거 아 이거 아리송하네 자 절로 가보자 한번 절로 가보자 이쪽으로 갈수 있을거같애 자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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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하잇 아이오요요요요요 무서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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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바뀐이 혹시?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조금 난감한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 갈 수 있을까 갈 colours 갈수 있을까 지금이다 예오 망했당 으 아 진짜 이 되는 줄 아는데 안되네 안되는구나 음 안되는구나 또 왜 부터야 설마 저 또 먹어야 돼 아니지 갑시다 아무리 악마를 악마 특색 게임 사람이라도 높이 떨어지는가 안된다 보구나 함부로 못 막나오고 나 그런거는 자바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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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저 위까지 언제가냐 빠셔 저 위까지 언제가냐 근데 아따 교대 수고 자 여기까지 오고 하잇 아니 저걸 어떻게 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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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아 돌겠네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를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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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렇게 어 하 오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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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멈춰주세요 아 resigned 끝 쏟 쏟 쏟 아 여기에 tunnels 함부로 네 failures 별 할 길을 은근히 알려주네 이 친구들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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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논람 아우 진짜 이씨 사람 놀라게 좀 하지 마라 진짜 아니 저건 또 무슨 잡목? 일루와 어디 길을 막고있어 어이구이구 못간다 못간다 일루와 넌 죽었다 넌 에너지 파! 어쩌라고 떨어져 응 잘가 아! 갑시다 아 이제 또 오시네 일루와 일루와 응 응 그래 잘가 내려오세요 핫! 갈 수 있다 그렇지 아이고 여기 못간다 못간다 여기 못가 아이 샷건도 이게 쓰는데가 따로 있구먼 아 갑시다 올라갑시다 아저씨 야 진짜 최상층까지 올라오네 어디 어디로 아 여기구나 바꿔주시고 이 안에 친구들이 잔뜩 있는거 같네요 날 보고싶어하는 친구들이 아 어 그래 어허 아이고야 펫 너무 많다 야 어 그래 그래 허리 뽑기 허리 뽑기 척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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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들었다고 다가 아니야 자샤 선물 얘들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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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 이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적군들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 뭔가 저거 어처구니없게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악마 사냥꾼인데 이래배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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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어허 아 가만히 쏘기만 있는데 다 죽었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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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진짜 액션 한번 실험하자 진짜 어? 여기 뭐가 있어? 아! 못 먹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나 이거를? 아니 어떻게 지나가야지 이거를 그러면? 아하! 아하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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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하잇! 하잇! 그렇지 자 내려가서 먹어야죠 이리 봐 템 먹고 여기 아래 뭐가 있었지? 여기 처음보는거 먹어주자 오우 메가 헬스 오우 에너지를 200 채워주네요 상당한데 아 좋아 자 또 어디가 이제 또 여기서 또 어디야 이제 이쪽이야? 하잇! 아 깜짝이야 아무래도 여기가 맞는거 같아요 제가 잘 찾아온거 같고요 쭉 갑시다 깜짝이야 어 어 넌 나의 막을수 없다 대충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또 뭐야 홀로그램이라고? 홀로그램은 어떻게 쓰는거야 이것도 홀로그램 어떻게 쓰는거죠? 아니 홀로그램 쓴다만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홀로그램 어떻게 써요? 님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쓴다만 안나온건가 혹시?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가자 에헷 점프 이거 뭐 어떻게? 붙으라고? 아 알았어 윤 내려와요 자 문을 열라는데? 열어볼까요? 오오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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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설마 헬게이트 연가? 말 그대로 와우 전투 시작 화끈한데 자 헬게이트가 열렸네요 가만히 쏘지 말고 총알 아끼고 총알 아끼고 자 보면 저기 쿼드 쿼드 데미지 이런거 있죠 저걸 먹은 순간 다 끝나는거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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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질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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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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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또 누구야 누구야 아이구 형님 아이구 형님 선물입니다 형님 어어 선물 너도 선물 나도 선물 선물 3존 세트 아이구 너 팀 호화랐어 아이구 둘 다 탄력해 죽였을게 그래 선물 잘가 어 잘가 빠세이 어 이거 애들 막 나온다 자 한템보 도망쳐 죽어요 어이구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잘가 기폭찰 기폭찰 와우 겁나 시원하네요 자 이번에는 어딜까요 과연